상다리 품반님 버려주고 이제 노래님 때문에 이제 못살라도 못살래 이제 하 하 하 하 상다리 품반님이랑 겨울 아우 진짜 아우 상다리 아우 진짜 아니 그렇게 해갖고 여기 오겠어? 네?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하라고? 저 오빠 있잖아요 저쪽에서 강남스타일 시키고 와 응 지금 나는 강남스타일 딱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먹봐 4년전에는 깍둥이 좋아했다 깍둥이 좋아했다고? 4년전에는 아 4년전에는 하 멀리해야되요 쟤 보기보다 바람직이구만 아니 그 강단이 품반님 전에는 내가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향단이 품반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랑 결혼한다고 계속 와갖고서는 또 향단이 향단이 하다가 노랭이가 탁 하고 나니까 이제 노랭노랭이 해갖고 이제는 저쪽에서 원정까지 왔어 고마운 봐 세상에 보기보다 젠틀맨이야 얼마나 선글라스도 끼고 얼마나 멋있었어 나는 있잖아 바지에다가 양말 이렇게 넣는 사람을 최고 시간에 요새 유행이에요 노랭이님 가지죠 어? 노랭이님 가지래요 나 가지라고? 고마운님이 고마운님이 오늘 그냥 그냥 있고 싶지 않은가 보다 오늘 밥 안좋아요 오늘 진짜 밥 못먹으려는게 비네 내가 요렇게만 틀을께요 보이라구 아이고 세상에 우리 선배님꺼 어? 어? 거기 보면은 선말선생이 있어요 난타로 어? 선말선생이 요거 선말선생이 가지고 난타 한번 찍게 그 사실은 쌍장붙히면요 허벅지가 터져나갖고 제가 웬만큼 허벅지가 보통 허벅지가 아뇨 그냥 이게 다 장붙히면 그렇죠 그랬더니 얼마나 뭐 건강매가 넘쳐 아름다워 아름답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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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말이야 홍달이 후반이면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어 막 여기 가면 아우 세상에 야 막 삼이 여기 삼자가 우와 아우 진짜 그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꿀벅지는 꿀벅지 마저 보톡수 놔줄게요 어? 보톡수 놔준다고 여기다가 아 조금 더 있다가 마저 되지 않겠어? 지금 아직 건강미가 넘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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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다리가 아니 여기는 모르는가봐 자 아니 밖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나 모르지 알죠 맞죠 어 그래 밖에 있으면 잘 몰라 그 에? 평양에서 내달라고? 아 평양예술단에서 왔냐고요? 저 가만히 있어봐라 저 가만히 있어봐라 저기 저기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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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습니다. 저기 제가 말을 많이 바꾸려고 영변이에요? 네 영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꽃 좀 더 배웠고 한 번도 배운 거 다 배웠습니다 꽃집인지 모르는가 그래도 말 한마디 딱 시켰는데 평양예술단에서 왔다고 한마디 딱 시켰네 오라버니 야 진짜 고마워요 저 평양예술단에서 왔어요 예쁘다는 소리에요 뭐라 시그로 썼노 예쁘다는 소리 아 예쁘다는 소리이라고? 아 이거라고? 아 예쁘니까 아 예쁘니까 알았어 오라버니 내가 잘못 취소해줄게 오라버니 야 진짜 멋있다 양도 쓰고 다리 쪽 아 우쪽으로 쏠렸네 아우 진짜 아우 우랄만해 내가 굶은 지가 20년하고도 한 5년이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 오빠 웬만하면 다리 좀 오므려져라 내가 얘기하는 건 다리 좀 오므려져라 알았어 그 사람 아 쟤 어디서 이놈 배워가지고 야 여러분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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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자 그러면 제가 쌍장관부 갈게요 알겠죠 그 뒤에 개개패들 박수 한번 주셔야 돼 이게 엄청 힘든거야 다리가 터져 나가는거야 그러면 협박은 선생님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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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